샌드박스 팬패스트 타임! 크리에이터들과 팬들의 최고의 축제! 유튜브 팬패스트 2015가 8월 28일 동대문 DDP 알림 2관에서 펼쳐집니다. 8월 11일 오늘!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2차 티켓 판매가 진행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티켓팅을 서둘러주세요. 초스피드로 매진되버린다는! 도티와 샌드박스 친구들의 신나는 공연과 팬이벤트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팬패스트 코리아 2015, 커밍 순!